5.42pm 노베버 21st 2019 오브델 크로테인 엠버시 헤데이크 이게 지금 포커스가 지금 포커스가 낫고 이게 포커스가 포커스가 지금 릴빗히드 티미하게 낫는데 하이템 헤데이크 USA가 아주 펌파업 헤데이크 그래서 지금 아주 헤데이크에요 지금 코리안컬처리센터 지금 무비보러 왔어요 우리 나경원 의원하고 야당 3당 의원들이 왔다는데 나한테 도내송도 안갖고 익스포징 들어가면 이거 놀아야겠다 자 이제 슬슬 가자 이제 익스포징 들어가면 그냥 프리트니 이노센터 그럼 되나 안되지 낫고시지 오버되면 올모스 피니시던가 봐 올랑 가져오고 골드크로스 슬라이드쇼 익스포징 트럭을 했더니 말이야 아주 페데이크 이렇게 드렸으면 말이지 아이야 자 여기 와시덕 컬처리센터 여기 와시덕 컬처리센터 하자 뭐냐 오버데이거 아 아이 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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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JM 아 싱글 라이더구나 땡큐 아 오이 아 에이 라스트한 유 미스트 하하 하하 하 하 하 자 나우 좀 올리니 542 630 스타트하니까 자 지금 나우가 여기는 지금 545 545 싱글 라이더 이병헌 이병헌이 아주 액션이 나이스인데 디스 무빙은 조금 그렇더라구요 아 이거 여기 빠졌어 어 어 어 이거 군대 버렸네 어 이거 풀어운대 갖고서 군대 버렸어 어 이게 사람들이 베리클로즈리 어 베리클로즈리 패스를 어 올드 어 어 왜이렇게 풀어운나 어 어 뭐 클로즈리 갈라 그래 컴패티션 하고 있어 어 어 헤데이크 에그 Pitbull 아 어 아 노 아이디어 어 아 이게 이게 외 JSON 이게 왜 서든니 브로콘 되서 바더미를 했나 아주 그 올드 게이피플스 스트랜지 비헤비어가 해픈데 아주 스트랩이야 그래